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요 47초 나왔습니다 9글자인가요? 아니요 4글자인가요? 네 먹는건가요? 네 한식인가요? 네 김치지? 아니요 된장치기? 아니요 부대치? 아니요 고기인가요? 아니요 4글자 맞잖아 응 내가 좋아하나요? 20초 남았는데요 아마 17초 남았는데요 응 우리가 좋아해요 응 7 9 8 7 6 5 4 네 아 이렇게 못맞췄습니다 정답을 한번 얘기해 줄까요? 우리 모모씨가 얘기해 주세요 정답이 뭐였나요? 지지김딱 지지김딱 지지김밥이 왔습니다 아 아 이렇게 어이없게 또 첫번째 팀이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분이 맞추실지? 채영씨가 맞추래? 아니요 태영이가요 채영씨가 맞추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전의 팀이 못맞췄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 60초 드립니다 레디 고 사람인가요? 아니 먹는건가요? 아니야 물건인가요? 아니야 네 으음 새글자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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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건 어떻게 맞췄죠? 새글자에요? 동굴다니고 야 40초 나 표현 문제 아니에요 움직여요? 아니요 아 이게 어렵군지요 가만히 있나요? 가만히 가만히 말을 하나요? 아니요 말을 못하죠 27초 나왔습니다 트와이스와 관련이 있나요? 조금 어 조금 야 이게 어렵군요 뭐요? 뭐요? 10 오 저는 예 아니요 아마 네 맞습니다 10초 나왔습니다 빨리 머리카락이 있어요? 아 3 2 자 정답 외쳐주세요 일단 세글자입니다 마닐라 아 아 마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맞출건가요? 아 맞히겠습니다 아무래도 두팀이 앞에 살아 그랬기 때문에 아 60초 안에 맞추기만 하면 거의 뭐 우승 확정입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니요 사람인가요? 아니요 건물인가요? 아니요 음식인가요? 아니요 식물인가요? 아니요 나라인가요? 아니요 말을 하나요?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 무존제 자 세글자라고는 말씀을 드렸고요 색깔이 있나요? 네 음식이에요? 물어봤나요? 아니요 어 쓰디씨가 좋아하나요? 아니요 제가 좋아하나요? 어 아니요 회사 들어가면 있나요? 네 네 있어요? 네 몇 글자에요? 네 네 아 맞다 세글자에요? 네 녹음실 어 정답인가요? 네 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어떤 발전 파이널? 네 네 맞아요 녹음실 자 사하씨가 대답하셨어요 정답은요? 뭔가요? 녹음실? 아닙니다 아 아 정답은 뭐였나요? 마스크 마스크였습니다 아 이야 이게 사실 대본상은 누가 몇 초를 먼저 맞추냐에 대해서 상부를 가려야 되는데 아 한번도 못 맞추셨네요 너무 어려워요 어 너무 어렵죠 좋습니다 지효씨 지효씨 민하씨가 맞추기만 하면 가능해요 바로가오도록 준비되셨나요? 네 맞추기만 하면 우승입니다 네 기다려봐요 시간 주시구요 사람? 아마? 아마? 아 애니메이션? 캐릭터? 아마? 정말 좋은 뜻이에요 아마 맞아요 영어에 나와요? 네 어 한국영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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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끼리? 같은거에요? 아니요 한국영화? 아니요 말은 해요 한국영화? 어 오바마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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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0초 킹덤 같은거 좀비? 이런건가요? 정답인가요 민호수 맞나요? 정답 정답인입니다 정답입니다 어어 소빈 야 살렸네요 살렸어요 어 좋습니다 자 우리 우승팀은 마지막이었죠 우리 민호씨 우리 치유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위닝 스피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승 성함을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하나 맞춰서 다행인 것 같고요 저희 팀워크가 좋지 않았을까